Q. 런칭 Q. 런칭 런칭 Q. 런칭 말도 없이 얘가 집어넣기인거야 Q. 런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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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조금 늦게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누가 지금 누가 시켜보고 있는데요 Q. 런칭 어 시민! 시민! 대단하세요. 응원하시고. 회원님 감사합니다. 회원님 감사합니다. 회원님 감사합니다. 회원님 감사합니다. 방탄소년단의 방입니다. 그리고 비공개 방으로 그러면은 맞춤리라고 맞춤리라고 지금 많이 필요한 친구 그냥 난 눈을 봤을 때 전혀 힘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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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